손목이 과사용되는 유형, 그리고 손으로 당겨치는 유형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목이 과사용되는 유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대체로 손목 스임새가 많은 분들을 보면 일단 테이크백 때부터 손목을 꺾으면서 백스윙이 드는 이런 동작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처음 골프를 시작할 때 헤드가 무겁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여성 골퍼분들이 그럴 것 같은데 내가 어드레스를 섰을 때 손에서 멀리 있는 헤드를 들어서 이렇게 크게 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동작이 일단 익숙하지 않고 또 헤드가 무겁다고 느껴지다 보니까 손목을 꺾는 힘을 사용을 해서 백스윙을 들거나 또는 이 헤드가 가는 길을 손으로 보내려고 하면서 손목 꺾임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테이크백 때 손목에 꺾임을 주면서 백스윙이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백스윙 궤도가 플랫하게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탑에서 몸에 많이 붙어있고 낮은 탑 포지션이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하려면 팔과 몸에 간격이 없다 보니까 팔을 앞으로 뻗으면서 이런 식으로 엎어치치는 이런 동작들이 많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손목 스윙이 테이크백 때 많이 꺾임이 생기면서 플랫하게 올라가다가 이제 탑을 높게 만들려고 하면은 팔이 벌어지면서 크로스오버가 되고 이 상태로 다시 다운스윙이 진행되려면 뒤로 처지는 동작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모션이 나올 때 다운스윙이 될 때 몸이 일어나거나 또는 헤드 페이스가 많이 열려 있으니까 다시 임팩트 때 헤드를 돌리기 위해서 반대로 손목을 다시 풀어주는 이런 미스 동작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손목이 과사용되는 유형, 스윙의 예를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는 탑 포지션이 낮고 엎어치치는 유형, 두 번째는 탑 포지션이 크로스오버가 됐다가 처지는 이런 스윙이 문제점이 다른 듯하게 보이지만 이 두 가지 스윙의 원인은 동일해요. 두 가지 스윙 전부 테이크백부터 손목이 너무 과사용된 게 시작입니다. 손목이 테이크백에서부터 과사용되면서 궤도를 이탈했다고 해야죠. 그러면서 백스윙, 다운스윙까지 연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이 과사용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테이크백 때부터 손목의 사용을 많이 제한하는 느낌을 강하게 느껴야 교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포인트, 테이크백 구간입니다. 테이크백을 할 때 헤드를 보낸다, 들어서 회전을 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왼손목 느낌에 많이 집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왼손목, 왼손등이 펴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밀어준다라는 생각으로 이 에임방향, 반듯하게 밀어준다라는 생각으로 테이크백을 드는 거죠. 왼손등으로 밀어주는 느낌으로 테이크백을 들고 백스윙까지도 계속 왼팔로 밀어주는 느낌으로 백스윙까지 올라갈게요. 백스윙을 왼팔로 밀면서 올라가려면 자연스럽게 오른팔이 접혀야지만 탑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왼손등으로 계속 왼손등을 유지한 상태로 테이크백까지는 반듯하게 밀어주고 왼손등으로 밀면서 백스윙까지 올라간다라는 생각으로 백스윙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손등으로 미는 느낌, 이거를 더 잘 느낄 수 있게 연습 방법을 같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평소에 연습장에서 연습하실 때 이 에임라인, 공 뒤쪽에 한 그립 한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간격으로 공을 하나 놓아주세요. 그리고 테이크백을 할 때 왼손등 느낌에 집중을 하면서 이 공을 밀면서 백스윙으로 올라가는 거죠.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 공을 밀려고 하면 더 왼손등으로 밀어주는 느낌을 가져가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 방법을 같이 하면서 해보시면 이 왼손등으로 밀고 왼팔로 쭉 올라가는 백스윙 느낌을 느끼기에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보통은 회전을 잘해줘야 손목의 움직임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내가 회전을 하는 동작에 많이 집중을 하려고 해도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회전이 되면서도 손목이 쓰이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손목 쓰임이 이미 몸에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은 이 손목의 느낌을 많이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교정을 해야지 효과적인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는 느낌을 좀 공을 뒤에 두고 공을 같이 밀면서 백스윙을 올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어서 왼손등으로 밀어서 백스윙을 왼손으로 계속 밀면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운스윙이 될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왼손의 느낌을 많이 강조를 할 거예요. 이 왼손등이 공을 바라보게 내려온다라는 생각인데 더 정확하게는 왼손등으로 공을 치고 지나간다라는 생각으로 샷을 하는 거죠. 제가 그 모션으로 연결을 해서 한번 샷을 해볼게요. 백스윙을 들어 올릴 때도 왼손으로 리드하는 느낌을 가지고 들어 올리고 다운스윙을 할 때도 약간 왼손등을 좀 의식하면서 치는 느낌으로 네. 전체적으로 왼손의 느낌을 많이 강조를 하면서 하는 연습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왼손으로 좀 스윙을 리드한다라는 느낌으로 샷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백스윙 때는 왼손등이 펴져 있는 느낌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테이크백을 밀고 계속 왼손으로 올리고 그리고 왼손등으로 샷을 공을 컨택을 하고 지나간다라는 생각으로 휘둘러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 레슨 들으니까 옛날 추억 생각이 나는 게 아마추어 시절 때 스윙 고치는 시절이죠. 아 왜 이렇게 안 돼? 그래서 스윙을 약간 고쳤을 때 왼쪽 리드를 해야지 해서 쭉 피고 그래 왼손등으로 치는 거야. 왼손등으로 치는 거야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또 오랜만에 들으니까 추억이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아마추어분들한테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게 좀 어쨌거나 백스윙 방향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른손 잡이 비율이 높고 하면 뭔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백스윙을 할 때 리드하는 느낌으로 처음에 접근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손목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돌리고 있는 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몸에 처음에 연습하던 그 습관이 몸에 익숙해져가지고 나는 손목을 꺾으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손목이 쓰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몸에 베어있는 잘못된 습관을 고칠 때에는 그 움직임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해주는 연습 방법을 하셔야지 이제 좀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목 쓰임새가 많은 분들 왼손을 많이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왼손등으로 밀고 왼팔로 계속 밀다가 왼손등으로 또 쳐준다. 이 왼손등, 왼손의 느낌만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손목 쓰임이 많은 분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교정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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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